아래쪽으로 응 밑으로 됐다 괜찮지? 자 이거 챙기고 어 뭐야 한은성 아휴 진짜 한은성 나 털 알러지 있다고 야 이거 털 아니야 어휴 신경 써요 꼬물꼬물 꼬물꼬물 귀엽지 야야야야야 얘 야행석이라서 밤에만 움직이고 그리고 목욕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어 야 딱 너 같다 이름이 뭔데? 복고 에? 촌스러워 복들어오는 고슴도치 복고야 그지 복고야 넌 그놈이 준거지? 야 꼭 네 주인처럼 쳐다보냐 나름 부드럽네 다녀왔습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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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진짜 나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 너 때문에 아냐 하아 어 야 어 이거 향기 맡아봐 너무 좋지 오 좋다 내가 미쳤나 봐. 내가 미쳤나 봐. 그래 이건 아니지 또. 나도 이제 막 살 거야. 마음 가는 대로 안 참고 안 참고. 아무 하구나. 너의 새로운 모습 내가 응원할게. 파이팅. 근데 아무 하구나는 좀 아니잖아. 야 잠깐만 친구야 진정해봐. 이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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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전해주고 싶은데 미치겠다 오늘 밤에는 너를 품에 안고 잠들고 싶은데 저 달빛 아래 별들만 너의 눈처럼 반짝이고 있어 그런 너 내가 좋아하거든 네 말대로 냉장고 청소 했더니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 나 너 좋아하는 걸로 정리했어 어, 나 너 좋아해 아, 나 가야 될 것 같아 너랑 나랑은 이러면 안 돼 왜? 왜 안 돼? 너도 내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랬던 거고 너 도란이야, 진짜? 어, 나 이 말 안 하면 진짜 내가 돌 것 같아서 그만하자 내 몸에서 네 냄새가 안 없어져